에워 어이 어이 하찮은 인간들 내가 하루종일 밖구석에서 에리만 본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사실 내 힘을 숨기고 있다고 흠 공인을 풀 때가 됐군 졸업했지 방구석 침대 위 풀 스크린의 교환제 번역 없이는 못 보지만 회화는 가능하지 매니저는 즐거운 when I was 17에서 베니하게 들으게 배운 애니와 라인 오벨 매우 재밌어라고 빠져버려 망친 수능실 내 돈 다 가져가라 신작극장판 bitch 코너스 봐 영화관 직관 쿵팡 직원분들 미안해요 근데는 먹었지 밥 그만 비교 가지고 싶어 연신내 직행 선물로 받은 부르마 입은 내고밍 청소 매매 I got enemy 내다 10은 개꿀 너의 이름은 베스트셀러 된거 볼면 개꿀 자 이정도면 우리의 위력을 어느정도 미치셨겠지? 아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군요 뭔데? 내 다음 10도? 뭐? 내다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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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 10, 내다 10 내다 10 내다 10 너도 10덕인거 있지 말어이 뭔지 모으면서 멋대로 젓대로 지들끼리 저수근거려 중지 깔기고 죽이는 문장을 존나게 젖대로 중얼거려 건들지 마라 판도랑 봤어 컨트롤 한다 니들을 다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말 존나게 씨부려낼 거야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 값도 못한 나의 마늘 존나 많이 처먹었어 이 세계에서 병신같이 또 만들어낸 창시화장 시간 걸친 다음에 완성하는 못된 자식 남는 것은 절대 없어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느꼈던 것도 모두 없다고 판단해봤어 여기를 보고 있었던 모든 거짓뿐이던 헛된 방상의 키 미용신 안에 보면 말해 니 새끼 맨날 헛소리 양상 내다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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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타시와 오토쿠다 고구로니 오보이라서이 내다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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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기억해 너도 신덕인 거 잊지 말어 힘들어 야 현기증 난다 아 그러고 보니 지성아 예원님 저기 개봉한 톰과 제리 극장판 보러 갈까? 아 저 죄송합니다 형님 저 내일 귀멸의 칼날 극장판 보러 갑니다